처음에 어디 체육관을 가던 코칭을 받던 오버싱 연습을 시킬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울 거야 대부분이 스윙차에서 하고 이게 1번 돌았을 때 2번 내려서 3번 올릴 때 4번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나는 이게 좋다고 보지는 않아 스윙이란 것은 한 번의 흐름으로 가는 거지 연속 동력이란 말이야 움직이면서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끊어진다? 내렸다가 올라간다? 이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아 한 번에 가야 된다는 거지 초보자에게 됐든 그냥 던지수에 가면 자연스럽게 돌면서 던져진단 말이야 몸이 덜 왔기 때문에 나켓은 자연스럽게 뒤에 남아있단 말이야 일부러 백싱을 만들려고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굳이 내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올라가야 되겠지 회전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켓은 떨어지게 됐단 말이야 안 나오게 하면 못 나오게 만들어주면 떨어지는데 굳이 그걸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뒤에서 그대로 머물 거야 나켓이 머물어 그러지 이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켓을 머물게 해 주면 돼 힘 주면 다시 같이 나가지 힘 주면 안 되고 힘 빼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남겨놓는다고 생각해 남겨 그렇지 몸은 회전을 주되 더 이상 못 나오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나켓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관상으로 해 가서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대로 머물게 하면서 뒤에서 머물게 하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뒤에 천천히 연결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내려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대로 회전을 해 그대로 여기서 남겨놓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켓을 안 떨친단 말이야 굳이 나켓을 못 나가게 만들면 돼 돌면서 몸은 돌았어 자 그 상태 안 나가면서 이게 꼬인단 말이야 이게 탄성을 갖고 있겠지 꼬여 있으니까 풀려나가야 되잖아 이 상태에서 몸이 돌면서 꼬아졌어 그지 팔도 다 꼬아지겠지 꼬여 있으니까 그냥 풀어줘 풀어줄 때 이 풀어준다고만 생각하면 돼 꼬였지 꼬였지 그럼 여기서 풀어주면 돼 그냥 풀어준다 힘을 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잡고 풀어줄 거야 잡았어 돌 거야 돌아서 여기서 꼬였지 그럼 꼬였단 말이야 그럼 풀어 꼬여 있는 걸 피웠잖아 그러면 힘을 다시 줘면 어떻게 돼요? 확 가버리지 반대로 꼬여버린단 말이야 풀면서 힘을 줘면 반대로 가버리지 돌아서 힘에서 확 잡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좌우 손뚜 둘 셋 네 reception 둘 셋 네드